강 사장님 자기 관리 철저하시네. 에스테틱도 다니시고. 크리스마스 선물해 주셨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스트레스 확 풀어요. 마음을 담다? 내 마음 잡아요? 들어갑시다. 강진선 회원님께서 예약 주신 대로 스페셜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이쪽으로 오세요. 관리 받으니까 어때요, 지은 씨? 노곤노곤해서 잠이 막 쏟아지네요. 우리 여기 자주 옵시다.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네. 우리 다음에는 어머니하고 함께 와요. 아, 참. 강 사장님하고 오시겠구나.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죠? 다행이에요. 엄마가 외롭지 않아서. 나도 요즘 외롭지 않은데? 지은 씨가 있어서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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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